강진군이 올가을 파종할 맹류와 감자 보급종 신청을 받습니다. 강진군은 오는 27일까지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새쌀보리와 흰찰쌀보리, 호밀 등 맹류 4가지와 수미감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. 종자 신청 시 소독과 미소독을 구분해야 하며 호밀은 미소독만 공급됩니다. 맹류 종자 공급가격은 한포기준 겉보리와 청보리가 21,430원 수준이며 감자는 공급가격이 확정될 경우 별도로 안내할 방침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작물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